3. 롤러스의 쇠박스 오늘은 아우디의 콜초 쇼도 하고 오늘 아우디 행사를 하기로 해 모델로서 참여를 했어요 이따 런웨이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쉬워도 할텐데 단순히 아우디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아우디랑 비 매거진이라는 매거진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이렇게 로고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사실 비 매거진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줘요 브랜드에 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 브랜드에 관해서 스테이, 다닌, 라이프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우디랑 비 매거진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주방에도 아우디 촬영인도 있어요 아우디 A6 모델의 촬영인고 비 매거진, 아이스케잇 플러스 모델 또 한 번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룬키입니다 아우 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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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고 형님 제가 영광이세요 제가 있어 대박 잠시만 다시 다시 지구 룬키 형의 사생활? 사생활 일할 때 정말 보통 프로페셔널하고 진짜 완벽주니지 않네 또 하나 쉴 수밖에 없어요 리허설은 조금 서툴긴 하지만 본쇼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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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순발을 하는지 알게 되시면 정말 그만큼 완벽한 분이에요 일단 저만의 테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와가지고 패션에서 어떤 브랜드를 좋아함에도 좋고 호텔이나 호텔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음식점 먹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패션 브랜드 중에 편집점 중에 무이 그다음에 운동샵 청담 그다음에 샌 꼬르꼬 꼬르속 꼬모 서울 이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게시 이걸 가지고 가면 선물을 준대요 네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아우즈라 이렇게 프리스에서 헛폴더도 있고 좌석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쪽도 가봐야겠다 이쪽도 호텔 호텔별로 캠프나 린스나 아니면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게임을 하면 참여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스타를 하면 해시태크를 넣으면 줄 수 있다 이 상황도 해봐 어 이거 누구에요 이거? 이거 누구에요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떠나죠 네 여기 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해야 되나요?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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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에서 쓰는 패키즈 맞아? 너 뭐 하나 써니? 나도 신라 호텔에 왔는데 나는 호텔 그거 먹는 건 줄 알고 다시 넣어놨어 먹는 게 아니야 이거 샴푸야 샴푸 아니야 이거? rides 영어로 해 주세요 영어로 영어 영어를 자막을 넣어주고 영어로 해보세요 알고 계신 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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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